안녕하세요 미용팀장 김영재입니다. 벌써 9월이 됐는데요. 9월에도 이 낮에는 엄청 더운데요. 이 무더위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나와봤습니다. 문제를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마음이 굉장히 편하고요. 말씀해주신 대로 잘 점검받고 안전하게 고향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날씨가 엄청 더운데 오늘 무슨 행사인가요? 우미를 위해서 수성 명대를 맞이 불러가서 전북을 점검을 해서. 아 그렇군요. 오늘 몇 분이나 오셨어요? 고객 분들은 한 250대 정도 있을 것 같고. 아 250대. 회원분들은 한 50명 정도 나오신 것 같습니다. 아 그러시군요. 그런데 추석 때 운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?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졸음운전. 아 졸음운전. 네 졸음운전이 제일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? 음주운전 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라는 게 휴식을 취하면서 장거리 운전을 했습니다. 폭포스 농업무지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저희 농업국 카포스 지원에서는 일상생활 퇴근 후에 무료 주차 나누고 있고요. 연말에 한 번씩 우리 형원들이 열심히 모금 성공을 해준 티마곤돌. 네. 그다음에 추석 맞이 명절 맞이 무료 점검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본의를 많이 하시네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농업국민 여러분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.